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엄마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어디? 세상의 끝 그런 데가 있다 나도 같이 가 어딜 같이 가? 이제 각자 갈 길 가야지 아니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넌 이름이 뭐냐? 이름 없는데? 응 놀랍지도 않다 이제 이상한 게 뭐 얘기해야지 내가 이상하지 않고 이름도 잊고 그런 사람이면 너랑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는 건데 그렇지? 아니 아니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너는 그 이상한 쪽에 속하지도 않아 정말? 그럼 이상한 건 내가 내가 진짜 이상한 놈이지 너 좋은 사람이야 네가 뭘 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손 놓고 갈 수 있었는데 잡았잖아 여러 번 넌 좋은 사람이야 어디선가 언젠가 너를 만난 사랑한다 멀어져봤던 사람처럼 널 보며 내 안에 어딘가가 자꾸 아파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 다시 멀어져 잊혀져야 할까 두려워 너의 손을 잡고 있는 내가 먹고 튀김 많이 해봤는데 먹던 걸 뱉는 걸 처음이다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 세상이 끝